그리고 경기 종료됩니다. 세종 스코어 2대1 경남의 부치가 KB 하다하는 2대1 리그 챌린지 2017 우승을 차지합니다. 2대1 리그 챌린지 왼쪽엔 마이크 호 오리스엔 트리모토 다 연결됐습니다. 마이크 호입니다. 마이크 호! 마이크 호! 마이크 호! 마이크 호! 말 그대로 찔러서 들어가는 주킹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K리그 1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2부 리그에서 승격한 경남의 돌풍이 대단합니다. 경남의 돌풍이 가장 인해 뛰었습니다. 경남FC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경남FC가 어제 전국 황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남FC의 선수는 다른 역전의 대단이언트 기회가еров 있다면, 이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부전으로 올려야 됩니다 자 올려야 돼요 가이사 말컹 말컹이 살려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못 잡고 끌어당기는 김영국 하지만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주팅 고을 말컹 공점골 시즌 22호 골 야 이거 있을 수 있다요 와 대단합니다 야 이거는 아 선수들 제자리에 쓰러져버립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